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알리액션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도애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먼저 Among Us 큐미 Among Us 영상부터 보죠 미라 HQ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주도 타고 넘어오는 부러운 가족들 귀염염 저번에 다쳤었나요? 초록이 일단 빠르게 옮깁니다 옮겨 조심히 옮겨 조심히 다치니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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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동안 미라 본부가 이거 사람이 없었나요? 자 일단은 치료실에 불을 켰는데 와 이거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자 조심히 옮기고 일로 와봐 자 일단은 우리 오랜만에 미라 본부에 왔는데 말이지 이거 상태가 뭐야 이거 실화야 거미줄 어? 여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청소를 시작한다 자 다들 들어 오 짜짜 짜 호 짜짜 짜 호 짜 짜 짜 호 짜 짜 짜 자 대걸레도 빨아주고 어어어 어 잠깐만 인포야 설마제? 어...? 보라색 인포까지...? 자아! 완벽해 깨끗해졌어 자 일단 쓰레기 바깥으로갖고 왔는데 야아...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그냥 바깥으로 싹 밀어가지고 버리자고 그냥 아무도 모를게요 환경오염 안돼 좋은 방법이 있어 우주로 끌고 가서 버리는거야 그대로 태양에 불태워버린거지 완전 천연소각장인거지 역시 우리 귀여움이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 자 갔다와 파랑아 발사 어 안돼 베이비랑 탱탱이 떨어진다 인포의 소행입니다 이거 변신 비해 제트팩 딴고 있는 크로노로 변신 완료 베이비 구출 완료 여기 너무 뜨거운데 일단은 성공적으로 폐기물들 소각 완료했습니다 어라? 근데 뭔가 이상한걸 감상한거 같은데요? 뭐야? 아 텔레포트 탄거구나 아닌가? 어? 아 잠깐만 초록이 어디갔니? 몰라요 너 봤니? 몰라요 없어졌어 얘들아 빨리 찾아보자 아니 잠깐만 어? 이쪽 아니야 저쪽이야 이쪽이야 저쪽 으아아아아아아아 예뻐다아 어우 어딜 더러운 인포자식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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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이거 빨리 알려야돼 이제해야돼 뻥뻥뻥뻥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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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진동소리야 이거 얘들아 뭐하는거니 너 그만해 자 콜라 로켓 발사 꼬맹이들 먹는걸로 장난치면 돼 안돼 엄마 억울해 무슨일이야 그게 말이지 얘 어디갔어 뭐지 나 몰라 비상 비상 자 다음은 지난 이야기 마크만화 배고픈 와중에 또 우리 해결사 말랩 치킨이 열심히 아주 고급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푸령과를 먹는 바람에 아 맛있겠다 쩝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아잇 도지야 잔해가 남아있는데 아 여기 미치가 보자 보자 우리 같이 가자 어머 어떻게 그들을 엔더월드로 같이 보내버렸어 내가 이름 어떡하지 엔더 드래곤한테 쫓긴 한데 자 그때 어떻게 엔더 드래곤이 있는 엔더월드로 강제 소환되버렸어 뚜둥 등 장 엔더 드래곤 비상 빨리 만들어 우리 꼬맹이가 위험하다 고기 먹을래 고기 좋아해 자 먹나? 아웅 오? 맛은 자 준비 완료됐어 우리 쪼꼬미 일명 구하기 프로젝트 바로 들어온다 우어어어어어어어 아 resurrection 뭐야 너 엔더 너 엔더 드래곤 안 disappoint 왜 이렇게 착해졌어 어? 아이고 침대인데 졸리다 좀 자야겠ожд 어 뭐야 콜란더맨의 대량 오그로가 끌려버렸습니다 으아아아! 도망쳐! 오지마! 오지마! 내가 마술 보여줄게 짜잔! 야! 그렇고 관심없다! 오히려 이렇게만 만났네 어떻게 하면 되지? 잠깐! 멈춰! 꼭이요! 지금 당장 안 사라지면 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을 선물해 주마! 안돼! 엔더맨! 짜! 어머? 어? 아니? 우리 왜 아직 살아있어?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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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참 착한 아이구나! 자, 우산을 만들어볼거에요 어? 고마워! 네 덕분에 물에 맞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어 중! 아, 저기 엔더 드래곤 씨? 이 친구는 좀 보내주죠 엔더 포탈 자, 이쪽으로 나가면 돼 꼬맹아 여기 위험하니까 함부로 이런데 오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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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돼? 가도 돼? 가자! 호! 마인크래프트 대참사 시리즈였습니다 하아, 그렇게 평화가 찾아온 뒤 이제 평범한 치킨으로 돌아갈때야 나도 응 와아 멍해주세요 콕콕콕콕 콕콕콕콕 그리고 그 선글라스는 어라? 어머? 쟤는 그 수중 좀비잖아? 다음 시리즈에 오케이 으앗